공영방송의 정상화 오늘 시사날에서는 공영방송의 현주서와 당면과제 그리고 공영방송이 재기능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급변하는 방송 생태계 안에서 지역방송은 어떤 한계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주재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이준형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 추천위원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MBC와 KBS 두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모두 해임하는 걸 끝으로 5기 방통위원회는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들의 해임을 즉각 중단하고 해임된 이사들을 제자리로 되돌리십시오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영방송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용어가 혼용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영방송은 무엇인지 조금 교과서적인 정의를 최능길 기자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 편집권이 독립된 방송을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서 보면 구경방송이었다가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하고서도 우리 80년대 땡전 뉴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9시가 땡 하면 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하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또 개입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경방송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크게 보면 KBS, MBC, EBS가 있습니다 KBS는 구경방송이었다가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했고 방송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력자들이 직접적으로 KBS에 개입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는 재원구조는 민영방송의 주식회사지만 공영적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방송문화진흥의 법률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사 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송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영방송의 현주소 당면 과제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재원 교수님께 들어볼까요? 공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용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가 자신들의 어떤 전리품처럼 그런 공영방송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사 내부의 구성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 또한 이러한 공영방송을 두고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러한 또 갈등 구조가 또 재확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공영방송이 사실은 한국 미디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채널들도 많아지고 또 컨텐츠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이 산업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 또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저는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현재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은 왜 오징어게임을 못 만드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만들어야 될 컨텐츠 프로그램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오락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냐라고 시민들도 오해하게끔 그렇게 정치인들 법을 만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공영방송은 공중파 특히 공공재인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전파 이걸 통해서 무차별적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매체입니다 때문에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뭔지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방통위원장 임기가 교체되는 시기가 되면 늘 이런 논란이 지금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 특징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재원 교수님께서 방통위가 무엇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어떤 구조적 특징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기존의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기능의 일부를 가져와서 새롭게 만든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방통위가 미국의 FCC라고 하는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라고 하는 정부 통신을 총괄하는 어떤 부서의 모델을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미국에서 FCC의 위원의 임기는 5년이 보장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보다 FCC의 위원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함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안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상원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만이 위원으로 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서 감나라, 배나라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방통위원 임기는 3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최소 1회 혹은 많으면 2회 정도 방통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또 5인 체제에서 두 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칠 수 있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구조적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고 본다면 저는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MBC 그리고 KBS 역시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 이 부분이 통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방통위원 추천 몫이 대통령이 두 명 할 수 있고 여당이 한 명 할 수 있고 야당이 두 명 하게 됩니다 3대2로 표결에 붙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결정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임명하게 되는 KBS 이사들 KBS 이사여야 구조가 7대4입니다 그리고 MBC 방송문화진흥의 경우에도 여야가 6대3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특정한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만 하면 자기 편의 언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 때는 안 바꾸다가 야당 때 갑자기 발의하니까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고 여당으로부터도 야 너네 의석이 충분한데 왜 그때 안 바꿨어 다 언론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왜 우리 보고 그래 서로 팽팽하게 그냥 맞서는 결과만 낳게 되는 거죠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정치담론 그리고 의제 설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에 손을 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손을 댈 수 있는 이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되다 보면 직접적인 보도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공영방송 내부의 언론인들이 위축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혹은 비판적인 보도를 할 때 위축되는 그런 효과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정책을 보면 두 가지 지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KBS 수신료 분리증수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YTN 공적 지분 매각 곧 민형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천연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정기요금에 TV 수신료가 2,500원 포함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분리하는 개정안이 올해 7월에 의결이 됐습니다 이 TV 수신료 전체를 KBS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2.8%는 EBS에 배분을 합니다 이걸로 KBS와 EBS의 경우에는 KBS 1TV, EBS가 광고 없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만약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면 분리증수하는 절차, 과정들을 다 준비된 상황에서 징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급조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도 3개월 후에 분리증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에서 분리증수하면 시민들이 야 2,500원 내던 거 나 안 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오산이 TV 수신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증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연체가 되면 가산금도 또 붙게 됩니다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KBS 1TV와 EBS가 광고를 하지 않는데 TV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KBS 쪽에서 분리증수가 다가오자 1TV가 광고 시장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광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약 2천억에서 3천억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KBS와 EBS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기존 MBC와 민영방송 그리고 종합현성 채널까지 광고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KBS 1TV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매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가 YTN의 경우에는 보도 전문 채널인데 명목상으로는 민영 언론사지만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분을 팔겠다고 정부가 또 밝힌 상황이고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이 기획재정부와 KBS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주주 자격을 정부 기관에서 유관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2021년에 호방건설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면 2022년 1월에 호방건설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 보도가 전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공영방송이 넘어가게 되면 위상이 줄어들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우려점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분리징수에 들어가는 징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은 전기 고지서에 수신료 2,500에 찍혀서 나오는데 그것을 굳이 빼서 다른 용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용지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인쇄하는 비용 그것을 또 골라내는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분리징수 시에는 약 2,300억 원 지금의 약 400억 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2,300억 원으로 약 6배가량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방송학자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는 한데 사실 조금 시민들의 입장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오히려 수신료의 경우에는 찬성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결국 시민사회 혹은 시민들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쟤네들이 과연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 편이냐를 놓고 평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고착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주는 언론들만 찾아서 확증 편향적인 자신들의 정치적 공세를 띄워주고 또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어떤 그리고 그것이 맞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야 쟤네들은 가짜야 쟤네들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공영방송 민영화해야 돼 수신료 안 내도 돼 라고 하는 식의 지극히 이분법적인 단순화된 논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호감도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공영방송 안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물어볼게요 공영방송 내부에 어떤 정파적인 성향들이 있다면 기자들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혹은 혹시 저널리즘적인 가치를 훼손하거나 특정 정부나 정파와의 비판적인 거리를 갖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내부의 저널리스트들이 성찰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것은 내부에서 언론인들이 갖게 되는 정파성이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외부에서 너네 이렇게 저렇게 해 보도 이렇게 해 이런 내용은 하지마 이런 내용은 해 라고 부과되는 우리가 후견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후견주의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정파성을 고치겠다고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대안을 꺼내는 것은 사실 말이 이치상 맞지 않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균형잡기 이런 것들은 언론 내부에서 자성하고 성찰하고 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가치들이지 바깥에서 혹은 특히 정치 세력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이 MBC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MBC가 어떤 문제가 있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 관련한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보면 이것은 보도의 가치가 있는가 과연 정파적 저널리즘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치열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내 편을 들어줘야지만 시청률이 확보가 되고 광고료가 확보가 되는 경쟁 구조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잘 아시듯이 영국의 BBC 또 일본의 NHK 많이들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독립적인지 공정적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의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영국의 BBC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영국은 미국과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빌미로 삼았던 것이 대량 학살 무기가 존재한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BBC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시리즈로 이라크에 실질적으로 대량 학살 상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자신의 친구였던 BBC 당시 사장이었던 그렉 다이크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너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그 당시에 그렉 다이크 사장은 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내가 토니 블레어 총리한테 이런 정치적 압박을 받아서 내가 공정한 BBC 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국민 여러분이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정부의 압박을 못 이겨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다이크 사장 사임에 저항하기 위해서 당시 BBC 직원 약 3천여 명이 런던 시내로 나와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함으로써 이제 토니 블레어 총리를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결국 그 상황 자체가 보여줬던 것은 여전히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정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방송사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사들도 이러한 정치적인 후견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비록 나를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공영방송사라는 어떤 책무를 더 전면에 내세워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이 좀 건전하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역방송은 방송 생태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골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역방송이 처해 있는 현 주소 현실을 꼽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단축으로 포항 MBC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광고 시장도 좁지 않습니까? 포항 MBC가 지역의 유력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광고가 중단되고 나서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마저도 제작비와 제작인력이 서울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죠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2014년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일정 정도 기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금이 사실 지역방송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위기 이 부분을 좀 작게 보면 지역적 혹은 내부적인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공영방송 자체와도 결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서울에 있다는 공영방송들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지역방송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지금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 지역민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최근에 수신료 분리중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유 참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래서 빨리 공영방송 저거 빨리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KBS든 MBC든 어떤 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예산을 통해서 압박을 할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서울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일단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 지역방송이 될 거고요 KBS 수신료 분리중수 것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광고 수익으로라도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KBS라는 거대 공룡이 방송광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 방송광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지역방송사들부터 아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아유 공영방송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당장에 우리 지역의 태풍이 온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었을 때 우리 지역의 언론사, 방송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지역민들의 억울함, 우리 지역민들의 눈물 누가 닦아주며 그 억울함 누가 호소를 대신 해주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언론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 이슈를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정부의 압박 그리고 단순한 어떤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변화가 우리 지역 방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미디어가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는 지점은 사실 저희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 지역 방송국 간의 역할을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의미를 파고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으실까요? 먼저 이준영 정책위원님께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었는데 미디어 바우처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디어 지원 공공정책을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는데 이를테면 신문 구독료를 지원한다든지 포털에 실린 좋은 기사들을 시민들이 이건 참 좋은 기사다라고 후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치 상품권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들이 한참 있었는데요 이 논의들이 신문이나 포털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 감이 없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역 방송에도 적용해서 좋은 방송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더 잘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후원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자체들은 분명히 돈을 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려고 할 건데요 조건 없는 어떤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역 방송사 간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모든 자본과 인력과 모든 우리 사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몰려있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방송사들 간의 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환경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린 작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방송사, 지역 언론사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책무, 공영방송사의 책무도 다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어떤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너무나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콘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양질의 콘텐츠를 선정하는 시각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 공영방송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선 방안 그리고 역할까지 같이 본다면 우리 경북에서는 포항과 구미를 좀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인구 50만인 포항시와 인구 40만인 넘는 구미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지역 공영방송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에 대한 기록도 포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을 지키는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지역방송과 지역대학이라고 봅니다 지역방송의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감시와 또는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역할을 더 강화하려면 사실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가 예산을 조건 없이 지원하려면 저는 중앙단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의 지자체로 가는 예산 중에 일부분을 지역 공영방송에 의무적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방송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못 만들라 아니 돈을 그만큼 안 주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만드냐 지역 공영방송 스스로 개선한다기보다는 제도를 저는 바꾸는 것이 지역방송의 개선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공영방송에서 지역방송까지 우리나라 언론의 현 주소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들을 남기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지역 공영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널리즘, 방송, 민주주의, 지역 뭐 하나 위기에 빠진 게 없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게 또 재발명의 기회라는 말도 있거든요 공영방송과 지역방송 다 포함한 방송의 공적 책무, 저널리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시민, 언론인, 전문가들 성찰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우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방송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한 걸음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시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용규 기자 남기고 싶은 말씀은요? 네, 좀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또 환경에 걸맞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공적기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rocket